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공사입니다. 비가 올 때마다 지붕에 비가 새서 걱정이신가요? 불행 중 다행히도 여러분은 지금 그 해결법을 찾으셨습니다. 그 해법은 바로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방수입니다. 일반주택도 다세대주택도 옥상지붕도 대형건물도 칼라강판으로 완벽한 방수가 가능하거든요. 거기에 담으로 예쁘기까지 한대요. 지붕공사 옥상방수 하나 잘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지은 줄 아게 하는 이른바 세집효과를 내는 칼라강판 방수공사랍니다. 그뿐만이 아니에요. 칼라강판으로 지붕공사를 했을 때 최고 6% 집값 상승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 등의 투자를 재테크라고 하듯이 칼라강판 지붕공사를 지붕테크라고 부른답니다. 여태껏 귀는 여러분의 걱정거리였겠지만 칼라강판을 알게 된 이후로는 비오는 날 창밖을 보며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낭만이 될 거예요. 그럼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